하나 둘 셋 마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나 둘 셋 장 하나 둘 셋 장 장난 없이 진심으로 하나 둘 셋 면 하나 둘 셋 면 면을 먹고 싶어요 면을 먹고 싶어요 면을 먹고 싶어요 자 우리끼리 자리를 펴자 여기서 허브맛 솔트 어딨니? 아 찬년아 허브맛 솔트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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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출근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때 얼굴이 좀 부었구나 얼굴이 좀 부어서 눈이 이제 좀 안 좋구나 얼굴 부은 이유가 이제 목 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? 목 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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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셋 소 셋 소 소 소 소 소 소 아 진짜 어렵다 저는 세운 차 소 소 왜냐면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웃는 표정이 되게 너무 당연히 맞은 거 신화의 승기를 위해서 신화 생길 일이 있잖아 그치? 신화 생길 근데 저 춤이 아까 이거 잘 추더라고 어머 편집 안 했는데 제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희가 자동차에 탈 때 아 맞어 맞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좀 있고 편한 자리가 좀 있어요. 그걸 위해 저희가 달라붙을 수있는. 난이도 하얀거야. 제가 묵묵히 상추 씻고 있네. 이따 씻어도 될 거 같은데. 아니야 일단 씻어는 어떡해. 아 열정. 아 옷인 줄 알고 적었어요? 어 그거 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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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? 소양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는 고음의 손길 와 뭐야 봐봐 왜 이상하다 그랬잖아 와 뭐야 봐봐 왜 이상하다 그랬잖아 곱하기 이잖아